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박 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한 과거의 연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나중에 생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박 씨. 지금이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0대 남성의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년 전에 이 남성은 큰 사고를 당하면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사고가 당해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남성의 얘기입니다. 30대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한 여성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백을 했고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양가 어른들한테도 모두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해 가던 중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교통사고 이후에 의료진으로부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다. 또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이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로는 일절 소식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성은 지인으로부터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병석에 누운 채 치료 중에 있을 때 지인을 통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성이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해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이 다른 사람한테 바로 자기가 다치자마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배신감 같은 거를 좀 느끼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됐다. 그렇게 마음을 다두겼는데 하여튼 한 3년간 이분이 굉장히 관리 잘하고 열심히 아마 재활훈련 같은 걸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은 재취업도 했고 또 예전처럼 평범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3년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 마음. 그건 남성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더 드는 감정이죠.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마침 친척분이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헤어졌던 전 애인과 다른 남성과 그리고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딱 봤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하고 너무 닮은 거죠. 그래서 혹시 저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또 그때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성분은 남성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봤는데 저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 봤는데 놀란 거죠. 자기 자식일 거라고 하는 것을 단시 당연히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잠이 오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아마 딱 보는 순간 그게 있어요. 피는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답니다. 봤더니 밤에 진짜 잠 안 오니까요. 그때 헤어지자고 할 때 그 애인이 왜 그렇게 자신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왜 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다른 남성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는지 그런 부분 등등이 굉장히 이해가 돼서 가슴이 먹먹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다행히 잘 살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걸리는 거는 여전히 그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그 가정에서 천덕구르기 취급을 받지는 않을지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애가 언나가지 않을지 벌써부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드라마가 또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다시 이렇게 헤어진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자기를 닮은 아이가 딱 있다라는 거. 그 이후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이 빠졌는데 그 고민이 뭔지 궁금증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결혼 전에 만났던 여성이 낳은 아이가 마치 내 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제 임신 사실을 모르고 헤어졌는데 이 아이, 내 아이 데려올 수 없나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싶겠죠. 유전자 검사 통해서 내 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질문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했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 그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다 라고 찾아가서 데려와도 애한테도 충격이고 가족들에도 충격일 텐데 일단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전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됩니다. 혼인 중에 낳은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전에는 그런 어떤 검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닮아도 너가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법이 그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아침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도 계속 이 친생 부인의 소의 조항이 좀 잘못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생 부인의 소는 또 부하고 아빠 지금 법상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사람만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는 원래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 법이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전남편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전남편이 법적인 전남편이 사실은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 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겠네. 여자 부인에게 있어서는요. 전 남자친구는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근거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박준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서 태어난 무조건 그쪽 아이입니다. 다른 데서 혹여 바람을 피워서 난 아이더라도 그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법률상 엄마하고 아빠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증거가 있어요. 그러네요. 나랑 좀 닮았던데 이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랑 끌리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제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해본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살해자는 물론 본인의 아이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입을 정지적 상처는 또 얼마나 클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문제 없이. 그런데 단지 이렇게 보니까 내 아이 같다는 느낌으로 그거 해가지고 과연 그게 옳은 건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양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양육자를 변경을 할 때는 아이의 현상을 가장 많이 판단합니다. 지금 현상에서 아이가 지금 이 집에서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다면 아이의 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친아빠라는 걸 확인받을 수는 이론상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데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유전자 검사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이의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한 올 뽑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려면 황금 뽑아가지고 가져가야지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올 원래 뽑아서 그런 드라마 설정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사건 가능성은 있어요. 법이 조금 바꿔놨기 때문에 2018년 2월 달부터 시행된 조항인데요.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생각, 원래 전 남편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법에는 된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허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아버지 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받을 충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허가를 했을 때 법원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땀 네가 봐서는 닮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되겠냐. 그래서 허가를 기각해버리면 부인의 소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든 젖뜩이 보든 아이를 생각했을 때 조금 닮아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복준 교수님도 두 분의 어떤 백성 변호사나 박지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 부인 전 여자친구라고 해야겠는데 이미 잘 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 아이 같다라고 그냥 나타난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덕구러기가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자기의 친자식일 때는.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적인 단계보다는 일단 전 여자친구랑 만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가 정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어떤 그 상황 먼저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단계가 먼저 있고 나서 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전 남자친구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를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인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상담하신 분의 얘기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바로 법적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아까 박준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단 친생부인의 속까지 넘어가기 전 단계에 허가가 나올지도 왜냐하면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본인이 이렇게 계속 끙끙 앓고 나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처럼 차라리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인지 그걸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다면 듣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살해자의 그런 생각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 아이가 차별받고 있는지 여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헤어진 애인 집에 나타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친아버지 같다 그러면서 한다고 하면 그 한 집안 어떻게 보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상태로 봐서는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늘 상담하신 분의 저희가 조언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